오우! 참가자들 올라오세요. 긴장 풀고 가야 돼, 그냥. 어차피 리허설도 있을 거니까 리허설도 다 긴장 풀고. 너. 하이! 하이! 뱀뱀! 오우! 우와! 깜짝아! 우와! 깜짝아! 우와! 깜짝아! 우와! 깜짝아! 진짜 깜짝아. 안녕하세요. 플래닛마스터 여중구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아, 뭐야. 어디 계시는 거지? 실시간이에요? 깜짝아. 크리에이션 미션을 하루 앞 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등장한 이유. 궁금하시죠? 네! 오,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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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일로우! 지금부터. 현재. 여러분들의. 중간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중간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하면 어떡해, 내일. 나의 첫번째 나의 첫번째 나의 첫번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나의 첫번째 나의 첫번째 나의 첫번째 우리 시작할 수 있을까? 1위부터 17위까지만 생존하게 됩니다 17위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찬성 나의 첫번째 나의 첫번째 탈락위기에 놓인 18위 18위 참가자 18위면 17위만 해도 18위 무서워요 7위까지 살고 플랜 리패스로 한 명 그럼 18위면 탈락하는 사람이네 17위 참가자 17위 참가자 18위 그런데 아직 아직 중간 점검 너희들 아직 괜찮아요 17위 참가자 여기부터 살아남는 거야 17위 10위 10위 5위 이건 무서워 진짜 무서워 16위 절대 없지 10위 4위 6위 많이 신경했으면 안돼 너무 무서워 그런데 궁금해 오오오 오오오 럭키터븐이 느낌 럭키터븐이 럭키터븐이 그때 나랑 같이 럭키터븐 7위였는데 와 부럽다 땀나 우와 다음 봄이야